네, 현재 이제 서울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된 지역 자체를 보면 그만큼 투자 수요가, 투자 수요 자체가 그만큼 이제 급증이 되면서 이 지가 상승폭이 크게 이제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세웅 시장 자체가 이런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지가 상승이 크게 이루어지는 지역 자체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지역이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제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어디가 지정이 됐고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서울시 이제 주요 4개 지역 자체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어떤 지역이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개발 임박 지역이 있습니다. 정말 조만간 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 자체가 있는데요. 이곳에 이제 승부를 2021년도 승부를 거셔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지역. 이제 두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이 있는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주요 이제 4개 지역 자체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면요.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대상 지역입니다. 대상 지역 자체를 보시게 되면 우선 이제 서울시의 4개의 지역 자체가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강남구 강남구 안에서도 이제 압구정 압구정 안에서도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구 영등포구 안에서도 이제 여의도 아파트들 이제 재건축 가능 지역에 있는 아파트 아파트들 자체가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양천구 양천구 중에서는 이제 목동 목동 이제 그 재개발 가능 지역 이제 예상 지역이죠. 추진이 된 지역이 아니라 예상 지역 자체에 되어 있는 되어 있는 이런 목동 이제 지역이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성동구 성동구 안에서도 요즘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이제 이제 35층 규제를 완화해서 이제 50층까지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됨으로써 사업성 자체가 정말 좋아지는 지역 바로 이제 성수전략정비구역 1구역부터 4구역 자체 이제 전 지역 자체가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남 그 다음에 영동포구 양천구 성동구 이렇게 구 자체로는 4개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자체를 보게 되면 압구정도 그 다음에 여의도 그 다음에 목동 그 다음에 성수전략정비구역 1구역부터 이제 4구역까지 4개의 지역 자체가 현재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4월 21일 날 4월 21일 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지정이 됐는데요. 주요 대규모 이제 재건축 재개발 지역 자체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체에서 심의를 통과를 해서 4월 27일 4월 27일부터 1년 동안 이제 발효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사한 목적이 있는 목적이 있는 지역 자체 그만큼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거나 그만큼 지가가 상승이 이제 우려가 되는 지역 자체를 추가적으로 이제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그 보도 내용에 나와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게 되면 이전, 이전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자체로는 이제 거래 빈도 자체를 낮추는 목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입지가 좋은 곳의 경우는 그만큼 투자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집값 상승이 크게 이루어진 지역 자체를 그만큼 거래 자체를 이제 낮추기 위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정은 이번 지정의 목적 자체는 다릅니다. 바로 이번 지정 자체로는 거래 중단, 거래 중단이 이제 목적이 아니라 바로 개발, 개발을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거래 빈도를 낮춰서 이제 그 금액 자체를 낮추는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자체로는 거래를 중단하는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공급 자체, 이제 서울 도심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주요 지역 자체를 이번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자체로는 이제 투자를 못하고 당연히 실거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지정 자체로는 동 지정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단지로 이제 지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이 아닌 이제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이런 목동이라도 목동의 이제 재개발 예정기 쪽으로만 이렇게 이제 구역 자체를 지정을 했지 동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강남구 안에 있는 전체의 동을 지정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 목적 자체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가 상승에도 개발 영향이 아니라는 이제 오세훈 시장 자체가 지가가 상승이 돼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당연히 이제 거래 수요 자체가 유축이 될 수밖에 없죠. 투자를 못하니까 근데도 이제 지가 상승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개발에 대한 영향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세훈 시장 자체가 영리하게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다. 이렇게 영리한 조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목적 자체로는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없고 실거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자체가 개발을 이제 당연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정이 됐습니다.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실거주로 이쪽 지역으로 이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투자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주택이 공급이 추진이 될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갔다. 이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인해서 그만큼 투자자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투자 전략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면 내 이제 수익 대비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가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를 하셔야지 투자를 하셔야지 벼락부자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올해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건축 아파트는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집가 상승도 너무 높게 이제 되어 있고 소액으로 접근을 못 하시겠죠. 재개발 단지도 이제 목동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이런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지가 자체 지가 자체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 여력이 이제 있으신 분들 외에는 소액으로 접근을 못 하시겠죠. 그만큼 이제 재건축 아파트보다는 이제 재개발 가능 지역 이제 가능 예상 지역으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신 게 이제 투자자분들은 훨씬 유리하게 작용이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예정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미지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쪽으로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개발에 따른 이제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 자체가 서울 전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된 게 아니죠. 이 안에서도 정말 개발 압력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투자의 첫 번째 고려 사항 바로 입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지 그만큼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입지가 좋은 곳은 절대 투자자분들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인의 투자금 대비 정말 이제 1억밖에 없기 때문에 변두리 외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좋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투자금을 이제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많이들 하십니다. 본인의 투자금보다는 그만큼 입지 입지를 가장 먼저 이제 신경을 쓰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런 입지가 좋은 곳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벼락부자가 되시려고 하시면은 이제 개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을 투자를 하셔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신축 아파트 가격대 정말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만큼 아파트 입주권 자체가 신축 아파트로 변합니다. 신축 아파트로 변하면 당연히 투자자분들은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개발 임박 지역 바로 이곳에 이제 2021년도 승부를 걸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연신내의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정말 최고의 이제 교통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GTX A노선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지가 상승포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이제 노후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이 노후 밀집 지역 자체가 정말 개발이 됐을 때 이 GTX A노선과 맞물렸을 때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그런 입지가 좋은 미래가치가 높은 투자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한강변 라인이 있습니다. 한강변 라인 중에서도 아직까지 미개발된 지역 자체가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이제 웬만한 지역 이제 한강변 아파트들은 이제 개발이 됐거나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미개발된 지역 자체로는 이런 이제 광진구 자양동이 유일하게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안에서도 노후 밀집 지역 개발 압력 상당히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 높고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됐을 때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신내 역세권과 이제 광진구 자양동 집중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정말 올해 이제 2021년도 정말 이제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투자 황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올해 이제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투자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를 잡으셔서 투자의 전략 꼭 세우셔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소액 투자로 최고의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바로 재개발 예정지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 투자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 시기입니다. 세금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고 그만큼 지가 상승폭도 크기 때문에 이제 금액 자체로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액으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재개발 예정지 자체가 이제 재개발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리스크 자체는 그만큼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폐지가 됐죠. 폐지가 됐기 때문에 아파트로는 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절세 효과를 보실 수가 없지만 이런 이제 재개발 예정지 안에 있는 소형 주택의 경우는 임대 사업자 아직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 활용하셔서 절세의 효과를 보시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고요. 이제 개발에 따른 신축 아파트 브랜드를 소유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 자체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는 곳의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연신내 지역 연신내 지역 가성비 정말 최고입니다. 소액으로도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서울 안에서도 정말 가성비 최고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진구 자양동 입지 상당히 좋죠. 상당히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강이라는 이제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양동 이제 미래가치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과 광진구 자양동에 투자를 하셨을 때 이제 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을 소유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 정말 투자의 황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에 따른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 발빠르게 움직이신다면 정말 큰 수익 앞으로 향후에 개발에 따른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